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박병곤 판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야권 인사들을 팔로우하고 박 판사를 역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과 격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입니다. 잠시 후에 박병곤 판사 이야기는 해보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전해진 속보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별세했다라는 속보입니다. 노환으로 병원 입원 중이었는데 아마 별세가 별세를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현직 대통령 재임 중의 부모상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다. 이런 속보입니다. 김종혁 위원장님, 윤기중 연대명예교수는 여러모로 굉장히 사회에 명망 있는 분으로 평가받았던 분인데 오늘 별세 속보가 떴네요. 대통령은 아까 8.15 경축식에 계셨거든요. 그게 끝난 게 한 11시 몇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별세 시간이 몇 시인지 모르니까 바로 병원으로 가셨는지 혹은 위중한 상태를 알면 아마 병원에서 연락을 했을 텐데 임종을 하셨는지 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이 또 8.15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15라는 그런 어떤 역사적 시점인데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대통령의 마음이 어떨지는 참 자식이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윤기중 교수는 윤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분이에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특별하지 않을까만도 당시에 이제 윤 대통령이 구수까지 해서 검사가 됐을 때 들리는 소문들은 아버지가 부르더니 야, 너 어디 가서 손 벌리지 말고 이걸로 애들 술 사줘라. 남들한테 술 얻어먹지 마. 그러면서 또 그때 당시로는 거액을 아버지가 주시면서 정당하게, 깨끗하게 정정당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도 듣고 또 제가 듣기에는 아버지가 상당히 윤 대통령에게 엄친이셨다고 그래요. 엄친. 아버지를 굉장히 어려워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직 대통령 중에서는 이제 두 번째 시인데 글쎄요. 하여튼 명복을 빌고요. 대통령 마음도 부부의 마음이 상당히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식에 참석을 했는데 부친의 별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확히 시간이 언제 별세를 했다. 이런 뉴스들이 속속들이 아마 전해지게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오늘 경축식이 있고 모레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하는 아마 일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미국으로. 그래서 이런 일정들이나 이런 게 좀 어떻게 될지. 그때 어떻습니까? 정미경 의원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늘 참 글쎄요. 8.15 경축식에 지금 참석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모습인데 뭐 이 경축식이 끝나고 소식을 전해 들었는지 아니면 뭐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찌됐건 여러모로 윤 대통령에게는 잊지 못할 이번 8.15가 되겠네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보통 이제 대통령 그때 저는 그게 기억이 나요. 사전 투표하러 가셨을 때 아버님과 같이 가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90세 넘으시고 그다음에 계속 지금 서울대 야학병원에서 입원해 계셨기 때문에 아마 마음의 준비는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이 공교롭게도 8.15예요. 8.15에 부친께서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대통령 마음이 어떨지는 그냥 짐작은 가지만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한 그런 심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종현 기원장님. 그런데 아까 행사가 끝나고 11시 정도에 끝났거든요. 11시에 끝났어요. 저는 이제 방송 오려고 그냥 부지런히 나왔는데 그때 아나운서가 사회보는 분이 얘기하기를 대통령 부부가 무대로 올라가서 참석자 모든 분들과 악수를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때까지는 아마 위중하다는 연락을 못 받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연락을 받았다면 그냥 기념사 하시고 바로 나가셨겠지. 그런데 또 무대까지 올라가서 다 악수를 하고 가셨다고 그렇게 아나운서 멘트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나왔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12시 56분, 7분이니까 불과 2시간도 안 된 시간이잖아요. 그 상관에 별세를 하신 게 아닌가 싶네요. 네, 글쎄요. 이제 뭐 이제 뉴스가 조금 전에 지금 전해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세부적인 소식들은 추가로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제가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새로운 소식이 오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곤 판사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박병곤 판사가 정진석 의원한테 명예훼손했다고 해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 그런데 알고 봤더니요, 2022년 3월 15일에 판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 이런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내가 이틀 정도 소주 한잔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 포기하지 않고 자꾸 두드리면 언젠가 세상은 바뀌니까 흐흐. 그런데 2022년 3월 15일은 대선이 있은 지 얼마 안 지난 후죠. 3월 9일 날 대선이 있었고 이재명 대표의 패배가 결정된 것은 3월 10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나온 닷새 후에 박병곤 판사가 소셜미디어에 저렇게 울렸던 것이죠. 현직 판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지난해 3월 이재명 대표 대선 패배 이후에 이런 목소리를 낸 바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패배도 민주당의 패배도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재명이 부족해서 패배한 것이지 우리 선대위 민주당 당원 지지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이 부족한 0.7%를 못 채워서 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당원 여러분 제가 부족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박병곤 판사가 대선 패배가 결정된 닷새 후에 이재명 대표가 패배를 했죠. 그리고 이렇게 올렸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승복 연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얘기한 것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박 판사가 2021년 4월 9일에 또 다른 뭔가 글을 이렇게 공유 같은 걸 했습니다. 2021년 4월 9일날 중국 드라마 삼국지의 장면을 캡처해서 올린 거예요. 승패는 언제나 있을 수 있다.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 저 시점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2021년 4월 7일날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게 졌죠.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지 이틀 후에 박병곤 판사는 저러한 장면의 캡처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박성민 최고 보시기에는 박병곤 판사의 현직 판사 시절의 이런저런 글들 좀 온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지금 일부 이 사람이 쓴 이 판사가 쓴 글을 가지고 이분의 정치 성향을 예단하고 단정짓고 있는 이런 정치권의 행태가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에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이 썼던 그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부부를 모욕하는 글을 보면 그 수위가 심각해요. 완전한 가짜 뉴스입니다. 부부싸움하고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셨다 이런 식으로 쓰셨잖아요. 이 판사가 쓴 판결문을 보면요. 왜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에게 그렇게 중형을 선고했는지 알 것 같아요. 일단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이 그 글을 쓸 때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없었던 거죠.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터뷰를 보고 본인이 가정불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추측을 해서 완전히 단정적으로 쓴 글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죄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분이에요. 저는 지금 이 국민의힘이 판사를 향해서 노사모다라고. 그러니까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팬클럽 일원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땐 국민의힘이 지금 정사모 같아요. 정진석 의원님을 사랑하는 모임처럼 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삼권분립의 국가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판사 개인의 신상을 털고 판사를 향해서 정치적인 색깔이 있다라는 식으로 공격하면서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는 행태는 완전히 지금 정치가 사법 침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박병원 판사가 또 다른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도 좀 확인이 된 바가 있는데요. 먼저 조국 전 장관 당시 막 논란이 일었을 때에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먼저 보시죠. 그래서 우리는 조국이 되기로 했습니다. 조국 당신을 부르며 당신이 되어갑니다. 울지 않겠습니다. 지지 않겠습니다. 서초역을 중심으로 사거리에 꽉 가득 채운 이 촛불들을 청와대도 조국 법무부 장관도 함께 보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조국이다. 우리 동해바다 외로울성. 인터뷰를 하고는 기사도 안 내보내고 검찰에다가 그 내용을 거의 실시간으로 흘려보낸다는 게 이게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인가. 박병원 판사는 이런 글도 올렸다는 거예요. 2019년 10월 10일 조국 논란이 한참 있을 때 언론을 조금 겨냥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 누가 먼저 돌로 치랴 권력 측 발표 그대로 사실화했다. 약자에게만 강한 건 깡패다. 이런 글을 올렸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8년 1월 2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뭐 이거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2018년 1월 25일에는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분노하라. 주먹을 쥔 듯한 분노하라. 글쎄요. 우리 정미경 최고께서 보시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너무 이렇게 지나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저 판사가 정말 문제가 있는 판사죠. 그래요? 보통 재판을 하는 판사에게는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라라는 게 우리 법의 취지예요. 헌법의 취지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요. 법관의 양심이에요. 자기 개인의 양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개인의 정치적 성향으로부터도 이게 그 양심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법에 대한 양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이 사람은 박병권 판사는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이렇게 정치적 성향이 강한 분이잖아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친문재인, 친문재인 정부 성향의 판사일 거로 보여져요. 지금 하는 여러 가지가 보면. 그럼 친민주당 성향을 가진 이 판사가 과연 이런 사건의 재판, 정진석 의원, 이 사건의 재판을 담당할 자격이 있느냐. 제가 볼 때 보통의 상식적인 판사라면요. 이 재판을 다른 사람한테 줘요. 자기 스스로 내려놔요. 이 판결은 이 재판은 내가 못한다고. 나의 정치적 상향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내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자기가 지금 이 판결을 한 거예요. 일단 그게 문제예요.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SNS를 해요. SNS. 이건 법관 윤리 강령에 위반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돼요, 판사는. 그런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치적 성향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된 것일 수도 있지만 일단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지금 형평성에 문제 제기가 되는 거예요. 유시민 씨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계좌 다 털었다고.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본인도 다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거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벌금 500만 원 했습니다. 그랬는데 정진석 의원 사건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형 6년을 해버렸습니다.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죠. 6개월 했습니다. 실형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공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인이 아닙니까? 공인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공인입니까? 공인이 아닙니까? 공인입니다. 법원에서 이미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공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공인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에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할 수 있을 때까지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판결입니다. 그래서 그 판결과는 Retro by가 좋습니다.